1. 제품의 부피를 우선으로 할 목적으로 쇼트닝과 설탕을 넣고 먼저 믹싱하는 방법은? 1. 블렌딩법 2. 크림법 3. 1단계법 4. 설탕 물법 정답은 2. 크림법 1. 스펀지 케이크 제조 시 덮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계란과 설탕은 몇 도로 가온하여 믹싱하는가? 1. 섭씨 30도 2. 섭씨 43도 3. 섭씨 55도 4. 섭씨 70도 정답은 2. 섭씨 43도 2. 케이크 도넛을 제조할 때 설탕을 정상보다 많이 사용하면 나타나는 결과는? 1. 기름 흡수가 적다 2. 껍질이 부드럽다 3. 기공이 열린다 4. 조직이 거칠다 정답은 3. 기공이 열린다 3. 데블스 푸드케이크를 만들려고 한다 반죽의 비중을 재기 위하여 필요한 무게가 아닌 것은? 1. 비중컵의 무게 2. 코코아를 담은 비중컵의 무게 3. 물을 담은 비중컵의 무게 4. 반죽을 담은 비중컵의 무게 정답은 2. 코코아를 담은 비중컵의 무게 4. 파운드케이크 제조 시 이중펜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1. 제품 바닥의 두꺼운 껍질 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2. 제품 옆면의 두꺼운 껍질 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3. 제품의 조직과 맛을 좋게 하기 위하여 4. 오븐에서의 열전도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답은 4. 오븐에서의 열전도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5. 케이크 제품에 응용하는 아이싱이 끈적거리거나 포장지에 붙는 경향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틀리는 것은? 1. 아이싱을 다소 덥게 하여 사용한다 2. 아이싱의 최대의 액체를 사용한다 3. 굳은 것은 설탕 시럽을 첨가하거나 데워서 사용한다 4. 젤라틴, 한천등과 같은 안정제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정답은 2. 아이싱의 최대의 액체를 사용한다 6. 사과파이 껍질을 만들기 위하여 버터를 호두할 만한 크기로 자르고 밀가루와 다른 건조 재료를 넣어 비빈 후에 찬물을 투입하여 반죽을 완료했다면 제품의 특성은? 1. 중간결 껍질 2. 긴결 껍질 3. 가루 모양 껍질 4. 크래커 모양 껍질 정답은 2. 긴결 껍질 7. 비중이 높은 제품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기공이 조밀하다 2. 부피가 작다 3. 껍질 색이 진하다 4. 제품이 단단하다 정답은 3. 껍질 색이 진하다 8. 케이크 펜용적 410cm²에 100g의 스펀지 케이크 반죽을 넣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펜용적 1230cm²에 넣어야 할 스펀지 케이크의 반죽 무게는? 1. 123g 2. 200g 3. 300g 4. 410g 정답은 3. 300g 9. 다은 중 무스 제조 시 젤라틴을 팽윤시키려 할 때 물 사용량으로 알맞은 것은? 1. 젤라틴과 동량 2. 젤라틴의 2배에서 3배 3. 젤라틴의 4배에서 5배 4. 젤라틴의 8배에서 10배 정답은 3. 젤라틴의 4배에서 5배 10. 다음 제품 중 굽기 전 침지 또는 분모하여 굽는 제품은? 1. 슈 2. 오믈렛 3. 핑거쿠키 4. 다쿠아즈 정답은 1. 슈 11. 다음 제품 중 찜류 제품이 아닌 것은? 1. 만주 2. 무스 3. 푸딩 4. 치즈케이크 정답은 2. 무스 12.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의 반죽 비중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은 4. 0.85 13. 파운드 케이크 제조 시 윗면이 터지는 이유가 아닌 것은? 1. 반죽에 수분이 충분할 때 2. 설탕 입자가 용해되지 않는 경우 3. 팬닝 후 장시간 실온에서 방치한 경우 4. 오븐 온도가 높아 껍질 형성이 빠를 때 정답은 1. 반죽에 수분이 충분할 때 14. 튀김 시 과도한 흡유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1. 반죽에 수분이 과다할 때 2. 믹싱 시간이 짧을 때 3. 글루텐이 부족할 때 4. 튀김 기름 온도가 높을 때 정답은 4. 튀김 기름 온도가 높을 때 15. 쇼트 브레드 쿠키가 딱딱한 이유는? 1. 유지 사용량이 많을 때 2. 글루텐 발달을 많이 시킬 때 3. 높은 온도에서 구울 때 4. 너무 약한 밀가루를 사용할 때 정답은 2. 글루텐 발달을 많이 시킬 때 16. 어린 반죽으로 만든 빵 제품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1. 기공이 고르지 않고 내상의 색상이 검다 2. 세포벽이 두껍고 결이 서지 않는다 3. 신냄새가 난다 4. 껍질의 색상이 진하다 정답은 3. 신냄새가 난다 17. 다은중 반죽의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것은? 1. 탄산가스 생성 2. 각 재료를 균일하게 혼합 3. 밀가루의 글루텐 발전 4. 밀가루의 소화 정답은 1. 탄산가스 생성 18. 반죽 단계에서 소화는 완료되고 글루텐 일부가 결합된 상태는? 1. 클린업 상태 2. 픽업 상태 3. 발전 상태 4. 렛다운 상태 정답은 1. 클린업 상태 19. 펀치의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반죽의 온도를 균일하게 한다 2. 이스트의 활성을 돕는다 3. 반죽의 산소 공급으로 산화 숙성을 진전시킨다 4. 성형을 용이하게 한다 정답은 4. 성형을 용이하게 한다 20. 이차 발효실의 온도 범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섭씨 20에서 26도 2. 섭씨 32에서 45도 3. 섭씨 50에서 64도 4. 섭씨 66에서 75도 정답은 2. 섭씨 32에서 45도 3. 섭씨 50에서 46도